제니스 메이컵실 제니스 메이컵실 이번에는 메이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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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썸 마이프라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여행을 목적으로 해서 블로그를 쓰다가 보니까 먹방세계로 빠져든거에요 그러다 보니 또 뷰티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을 받고 메이크업 받은 기념으로 소개 한번 남기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저의 일상으로 먹방과 여행감대나 그리고 뷰티에 가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할게요 앞으로 많이 여기 누구와 주실거죠? 공감과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블라썸 라이프인데요 오늘은 메이크업을 받아보려고 수원에 왔어요 제가 변신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쓴거 보니까 솔이름을 막 써놨던데요 뭐에요 솔이름이 솔이름이 아 브러쉬요 브러쉬 이런던데요 이거는 안쓰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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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